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어렵죠 제공이 흰공입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빨간 공놀이장이 너무 붙어 있고요 이럴 때 한번 이런 해법도 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역회전 줬죠 역회전 10시 반 정도 주고 이 공은 굉장히 얇게 줬습니다 얇게 치면서 이 정도 맞으면 여기서 역회전이죠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 해보시면 이걸 응용해서 다른 난구도 풀 수 있으니까요 한번씩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